불러주세요 러브게임으로 이젠 다 지겨워 넌 러브게임 이젠 다 들어줘 예스 러브게임 빛을 쏟는 스카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열심히 누나가 지금 기저귀값을 벌고 있는데 사료값 벌고 있는데 아까 애교할 때 보라탈 때 한번 깨서 보고 지금 여러분 정말 쿨쿨 제로가 너무 잘 자고 있네요 짜부가 됐는데 얼굴이 여기서 카메라 보시고 총 한번 쏴주세요 아 요겁니다 요거 3, 2, 1 포라트 잘한다 제로가 너무 놀랬네 제로야 누나가 왜 이러는가 싶지 소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